깊은 밤, 길을 잘못 들어 산길을 헤매던 남자의 귀에 산천을 뒤흔드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꺄아! 살려주세요! 남자는 재빨리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 상황을 파악했다. 아니 이런 호랑이가 사람을 헤아려 하고 있잖아! 근키에 어깨가 떡 벌어진 남자는 지고 있던 보참을 내려놓고 등에 맹 검을 빼들었다. 낭자 걱정 마시오! 난 삼남지방 최고무사 김호군이오! 위기에 처한 사람을 안심시킨 그는 두 손으로 단단히 검을 틀어잡고 호랑이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집채만한 호랑이는 거칠게 으르렁거리며 두 사람을 번갈아 노려보더니 여자 쪽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접근하기 시작했다. 녀석이 먹잇감을 덮치려고 뛰어오르는 순간을 노려야 한다. 김호군은 호흡을 고르며 천천히 발을 옮겨 여자 쪽으로 다가갔다. 순간 호랑이가 포효를 하며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동시에 그의 몸도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오곤은 검을 단 한 번 휘둘러 호랑이의 목을 베어버렸고 녀석은 피를 쏟으며 여자의 눈앞에 나동그라졌다. 호랑이의 피를 흠뻑 뒤집어쓴 여자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는 오곤 앞에 고개를 조아렸다. 감사합니다, 나흘이. 전 청수마을의 유아리라고 합니다. 산에선 암울을 캐다 그만 길을 잃어 변을 당할 뻔한 것을 무사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허허, 난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오. 그보다 이걸로 피를 좀 닦으시오. 오곤은 포찜에서 헝겊 조각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을 받아든 유월이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내자 그제야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이 드러났다. 오곤은 내심 놀랐지만 내색하지는 않았다. 저기 무사님, 정말 죄송한데. 유월은 뭔가 말을 할 듯 입을 열고는 머뭇거렸다. 뭐든 말씀해 보시오. 내 비록 묵과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는 길이긴 하나 그대 얘기를 들어줄 시간 정도는 있으니. 그러시면 혹시 제가 사는 마을까지 데려다주실 수 있으십니까? 오곤이 의아한 얼굴로 유월을 바라보자 그녀가 말을 이었다. 실은 맹수에게 쫓겨 도망을 치다 보니 이 낯선 숲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마을로 돌아가야 하는데 나리도 보셨다시피 산 중에는 위험한 것들이 넘쳐나서 그녀는 다소곳이 절을 하며 강곡히 부탁했다. 하하, 그 정도야 못 들어 드릴 것도 없지요. 오곤은 시원하게 웃은 뒤 그녀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대도 모르는 마을을 내가 어찌 찾을 수 있겠어? 아, 그건 걱정 마십시오. 저 산등성이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면 흰 수염처럼 쏟아지는 폭포가 있을 것입니다. 그 폭포만 찾으면 마을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보다시피 다리를 다쳐서 산에 오르기가... 오곤은 그제야 유월의 다리가 불편하다는 걸 알아챘다. 아, 그렇군. 그렇다면 내가 산에 올라 위치를 파악한 다음 낭자를 마을까지 데려다 주겠어. 오곤은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부리나케 산으로 올랐다. 오래지 않아 오곤은 유월이 기다리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 호기롭게 말했다. 갑시다.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폭포가 있으니, 하하하하. 오곤은 유월을 부축해 산등성이에서 확인해둔 폭포로 향했다. 흠, 물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폭포에 거의 다다른 것 같은데... 오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장어막에 흐르는 폭포의 경관이 눈앞에 펼쳐졌다. 오, 멋진 폭포구만! 그런데 낭자, 이제 어디로 가면 되우? 폭포 앞에 서자 안심이 됐는지 유월은 한층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폭포 너머에 제가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뭐? 폭포 너머에 마을이 있다고? 오곤이 당황해 있는 사이 유월은 불편한 다리를 끌고 유유히 폭포 옆으로 다가가더니 틈새에 위태롭게 난 쫓길로 들어섰다. 어서 들어오시어요.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죠. 그런데 정말 폭포 안에 마을이 있습니까? 오곤은 얼떨결에 폭포 틈새에 난 아슬아슬한 길에 발을 들였다. 힘이라면 당할 자가 없는 오곤이었지만 폭포 안에 발을 딛자마자 뭔가 강력한 힘이 획 그를 잡아당기는 듯 했다. 폭포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오곤은 눈앞에 펼쳐진 넓은 들판과 으리으리한 기와집들 그리고 마을 중앙에 있는 넓은 호수를 보고 감탄에 맞아앉았다. 혹시 낭자는 신선이오? 농담도 잘하십니다. 저기 보이는 푸른 기와집이 제가 사는 곳이니 어서 가시지요. 아름답고 신비로운 풍경에 도치된 오곤은 어깨를 들썩이며 기와집을 향해 걸어갔다. 마을에서 가장 큰 푸른 기와집에 도착하자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달려나와 유월과 오곤을 반겼다. 올 때가 지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무사히 돌아와 다행이구나.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누이신고? 노파라고는 하나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고 기세가 넘치는 할머니였다. 이분은 절 도와주신 김오곤 무사님이세요. 묵과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시는 길에 호환을 당할 뻔한 저를 구해주셨어요. 호오, 포기해도 기계가 넘치는 분이더니 무사님 덕을 톡톡히 봤구나.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럼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자, 이쪽으로 오르시지요. 노파는 오곤의 늠름한 외형을 훑어보고는 흡족한 얼굴로 그를 안해드렸다. 잠시 후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많은 음식이 오곤 앞에 차려졌다. 아니, 이렇게나 많이... 호랑이를 대적하느라 힘을 많이 쓰셨을 테니 이 정도는 드셔야지요. 노파는 푹 삶아진 시암탉을 쭉 찢어 넓적다리 하나를 오곤의 손에 쥐어주었다. 네, 그럼 잘 먹겠습니다. 과거 길에 나선 후 기름진 음식을 통 못 먹었던 오곤이었기에 그는 저도 모르게 꼴깍 침이나 먹었다. 오곤은 건장한 체격에 걸맞게 그 많은 음식을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호오, 역시 무사님이라 먹는 것도 대단하시군. 오곤이 정신없이 음식을 먹는 사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드는가 싶더니 그가 숟가락을 놓았을 쯤엔 주위로 동그랗게 사람들이 애웠었다. 흠... 흡족하게 식사를 한 오곤은 괜히 헛기침을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월 낭자 덕에 밥도 잘 얻어 먹었으니 난 이제 길을 떠나야겠소. 하지만 그 애기를 막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월의 할머니이자 마을 촌장인 무심봉 노파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무심봉 어른이라 불렀다.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부탁이요? 방을 나서던 오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물었다. 그렇습니다. 보다시피 현재 이 마을에는 아이들과 여자들 그리고 나 같은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힘을 쓸 만한 남자들은 하나도 없는 셈이지요. 그렇다 보니 큰 힘이 드는 일을 해결할 재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드리는 부탁인데 호신김에 마을 우물에 빠진 함 하나를 꺼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함이요? 상자나 괴짝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심봉 어른은 괴물음에 대답 없이 빙글에 미소를 짓더니 오곤의 두터운 손등을 지그시 잡았다. 해 주시겠지요? 아, 네. 그 정도야 뭐. 힘은 쎄도 마음은 약한 오곤은 무심봉 어른의 청을 수락하고 말았다. 저기 우물 아래에 마을에 보물이 든 금속함이 빠져 있습니다. 무심봉을 따라 마을 뒤편 우물로 간 오곤은 마른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물이 마른 우물 밑바닥에는 육중에 보이는 물체가 놓여있었다. 저기에 마을에 보물이 들어있다고? 그리 귀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는 자신의 허리에 밧줄을 묶어 근처 나무에 단단히 고정시킨 후 서슴없이 우물 아래로 내려갔다. 흠, 이제 이걸 들고 위로 올라간 일만 남았군. 우곤은 잔뜩 녹이 쓴 금속함을 잇는 힘껏 들어 올렸다. 그런데 예상보다 보물함은 꽤 무거웠다.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숨이 턱턱 막혀왔다. 하지만 우물 밖에서 한껏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 이거 보물함보다 사람들 눈이 더 무겁구나. 오곤은 다시 한 번 있는 힘을 다해 보물함을 들어 올렸다. 꿈쩍도 하지 않던 보물함이 번쩍 들어 올려짐과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영차, 영차 소리를 내며 그의 허리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겼다. 오곤은 그들의 힘을 반동삼아 우물벽에 다리를 디디며 오르기 시작했고 한참 만에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오곤이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우물을 빠져나온 순간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진짜 장사다! 우리 마을에 장사가 왔어! 보물함을 꺼내느라 지칠 대로 지친 오곤은 바로 길을 떠나지 못하고 푸른기아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난 오곤이 길 떠날 제비를 하는데 이번엔 유월이 그의 방에 들어와 넙죽 엎드렸다. 무사님! 이번엔 또 뭡니까? 이미 시간을 지체한 오곤이었기에 더는 늑장을 부릴 여유가 없었다. 제가 무례를 범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무사님이 아니면 누구도 이 일을 해결할 길이 없어 이렇게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처음 만난 날 그랬듯 다소곳이 절을 했다. 아무리 그래도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어. 나는 시간이 급한 사람이여 더 지체했다간 이제껏 갈고닦은 무예가 다 허사가 될 것이여 과거를 치르지도 못하고 낙방을 할 상황이란 말이여 하지만 유월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마을에 왜 젊은 남자들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거야 실은 오곤도 궁금했던 일이었다. 바로 마을 중앙 호수에 사는 이묵이 때문입니다. 호수에 이묵이가 산다고? 깜짝 놀란 오곤은 기와집 텐마루로 나와 멀리 보이는 호수를 바라봤다. 저렇게 아름다운 호수에 이묵이가 산단 말이오? 오곤의 말에 유월은 고개를 끄덕인 후 말을 이었다. 아직 천년을 못 채워 용이 되지 못한 이묵이가 저 호수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묵이가 혈기왕성한 남자들을 자신의 양분으로 삼기 위해 모두 잡아간 탓에 마을에 젊은 남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천하에 이토록 사악한 요물을 보았나? 오곤은 주체하지 못할 분노를 느꼈고 정의감이 불타올랐다. 내가 관직에 오르려는 이유는 무릇 백성을 위함인데 이런 상황을 두고도 모른 척한다면 어찌 큰 뜻을 품은 무사라 할 수 있겠는가? 오곤은 과거 시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잊은 채 바로 이묵이를 처단할 계획을 세웠다. 아마도 물속에서는 이묵이가 나보다 유리할 터 나를 믿기로 녀석을 무투루 불러내 단판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마친 오곤은 바로 마을 중앙호수로 달려갔다.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묵이는 어디 숨어있느냐? 어서 나오너라! 오곤은 호수 표면에 물을 검으로 튕겨내며 이묵이를 자극했다. 무사 김오곤이 두려워 못 나오는 게냐? 그가 계속 호수를 맴돌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마침내 이묵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몸통은 황소만큼 두텁고 길이는 호수를 반쯤 휘감고도 남을 정도의 이묵이였다. 이묵이는 호수 위로 나오자마자 오곤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묵이의 날카로운 이빨이 오곤의 오른팔을 스쳤지만 오곤은 아픔도 잊은 채 재빨리 몸을 틀어 원래 계획대로 도망치는 척 마을 쪽으로 내달렸다. 오곤은 이묵이가 쉽게 호수로 돌아가지 못할 거리까지 녀석을 유인했다. 좋아! 지금이다! 이묵이가 꽤 먼 거리까지 쫓아왔을 때 오곤이 갑자기 자세를 돌려 허공으로 솟구쳤다. 뒤늦게 오곤의 괴획을 눈치챈 이묵이가 길다란 몸을 돌려 호수로 향했지만 오곤의 날카로운 검을 피하지 못했다. 오곤의 검에 이묵이의 몸뚱이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반으로 갈라진 이묵이가 턱, 바닥에 떨어지자 그 안에 갇혀있던 마을 남자들이 끈적한 액체에 쌓인 채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다니! 오곤은 탄식을 내뱉으며 끈적한 액체를 걷어내 마을 남자들을 꺼내 주었다. 기력이 쇄할 대로 쇄한 젊은이들은 오곤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져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제 마을의 우한을 다 해결해 드렸으니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무기에게 당한 오른팔을 응급처치한 오곤이 무심봉 어른에게 인사를 하자 무심봉은 우물에서 꺼낸 보물함을 열어 비단 주머니 세 개를 건넸다. 아니, 이게 뭡니까? 오곤은 영롱한 빛을 바라는 주머니를 받아들고 많이 노파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무사님께 저희 마을에서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거절 마시고 받아주시지요. 아, 네. 감사히 받긴 하겠지만 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무심봉은 빙글에 웃으며 비단 주머니에 든 것을 알려주었다. 한양까지 가는 길에 큰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과거 시험을 보는 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마다 노랑, 파랑, 빨간 주머니를 순서대로 열어보십시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곤은 무심봉과 유어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 후 서둘러 한양으로 향했다. 마을을 나와 다시 산길을 걷고 평지를 달리던 김오곤은 점점 초조해졌다. 위기의 상황이 오자 그의 머리에 불현듯 무심봉이 준 비단 주머니가 떠올랐다. 그래, 밑져야 본전인데 하나 풀어보자. 오곤이 노랑색의 비단 주머니를 풀자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상황을 전혀 예상 못한 오곤이 화들짝 놀라 뒤로 넘어갔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니 검붉은 털을 가진 듬직한 말 한마디가 힘찬 울음소리를 내며 서있었다. 허, 이 말은 가히 여포가 탔던 적토마에 비할 만하구나. 오곤이 신이 나서 말에 오르자 검붉은 털의 말은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이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나갔다. 오호, 이제 과거 시험에 늦을 일은 없겠다. 하하하하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오곤의 뒷모습이 마침 붉게 타오르기 시작한 석양빛에 어우러지자 마치 백만대군을 이끄는 장군 같았다. 늦지 않게 과거 시험장에 도착한 오곤은 자신만만하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갔다. 하지만 활쏘기 시험에 이르러 갑자기 광풍이 불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무기에게 당한 오른팔이 저려오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여러 차례 관역을 놓치는 실수를 범했다. 하하, 이러다가는 낙제하고 말겠어. 위기의 순간, 그는 비단 주머니를 떠올리고 허리춤에서 그것을 꺼내 풀어헤쳤다. 그러자 갑자기 보라색 연기가 허공으로 솟는가 싶더니 바람이 찾아들고 발의 통증도 사라졌다. 그래, 이 정도면 문제없지. 그는 나무나살들을 모두 관역 정중앙에 마침으로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 외에 다른 과목들도 어려움 없이 재실력을 발휘한 결과 그는 급제하여 변방지역의 권관으로 임명되었다. 김오곤은 변방지역 수비대장 역할을 하는 권관으로 임명돼 바로 임지로 가기 위해 행장을 꾸렸다. 금이 환영하는 것은 좀 미뤄도 상관없지. 그는 고향에 들르지 않고 곧장 함경도의 삼수지역으로 이동했다. 관직을 얻었다고 하나 그를 포필하는 사람은 무뚝뚝하게 생긴 종자 하나뿐이었다. 임지에 도착하면 부하들이 많이 생길 거야. 김오곤은 초라한 행차에 낙담하지 않고 좋다. 저기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쉬었다 가자. 나는 편히 말을 타고 가지만 너는 걸어서 쫓아오려니 힘들겠지. 그는 종자와 격이 없이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눈앞으로 흐르는 대동강을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주변에 먼지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어디선가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심상찮은 상황이라 판단한 오곤은 바로 검을 빼들고 앞으로 나갔다. 걔 누구냐? 감히 누가 임지에 오른 관원의 앞을 어지럽히는 것이냐? 흐흐흐흐 관원이라 가소롭구나 네가 바로 내 이무기 아우를 죽인 철천지 원수랬다. 바람을 일으킨 것은 놀랍게도 이무기였다. 지난번 폭포마을에서 본 이무기보다 훨씬 거대하고 흉악하게 생긴 이무기가 형형색색의 비늘을 번쩍이며 허공으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오호 네가 그 사악한 이무기의 형제로구나 차가운 물속에서 천년 돌을 닦아 용이 되지는 못할 망정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을 해하고 복수나 일삼다니 내 녀석 또한 아우 이무기와 다를 뻗구나 오곤이 큰 소리로 외치는 동안 옆에 있던 종자는 두려움에 떨며 주랭랑을 쳐버렸다. 흐흐 너도 네 종자처럼 도망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무기는 긴 꼬리를 높이 들어 올리더니 순식간에 오곤을 향해 내리쳤다. 오곤은 다급히 몸을 피하려 했지만 이무기의 긴 꼬리끝에 그대로 막고 말았다. 흐흑 오곤은 맥도 못 추고 바닥을 나뒹굴었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는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일어섰다. 네 이 녀석 감히 한나라의 권관에게 행패를 부렸겠다. 오곤은 폭포 속 마을에서 그랬듯 허공으로 튀어올라 이무기의 몸통을 노렸다. 하지만 형 이무기는 물뱀처럼 잽싸게 몸을 틀어 피해버렸다. 흐흐 흐흐 요물의 몸통을 자르기 위해 몇 번을 지도했지만 모두 허사로 끝나버리자 오곤은 점점 지쳐갔다. 하아 아무리 요물이라지만 너무 빈틈이 없어. 그가 잠시 땅을 짚고 숨을 돌리는 사이 기회를 포착한 이무기가 매처럼 빠르게 달려들어 덥석 그의 어깨를 물어버렸다. 흐흐 오곤의 어깨에서 피가 솟구치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오곤은 검을 지팡이 삼아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무너질 김오곤이 아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결의를 다졌지만 피를 많이 흘린 탓에 점점 정신이 아득해졌다. 으하 이러다가 정말 당하고 말겠어! 순간 그의 머릿속에 무심봉 어른이 준 비단주머니가 떠올랐다. 혹시 이번에도 우곤이 마지막 희망으로 비단주머니를 풀어 해치자 갑자기 그의 앞에 금으로 된 활과 화살촉 하나가 턱 나타났다. 이것은 필시 저 이무기와 같은 요물을 해치울 수 있는 활과 화살일 것이다! 모곤은 금으로 된 활을 번쩍 들어올려 화살을 꽂았다. 그리고는 입을 쩍 벌린 채 날아오는 이무기를 향해 있는 인껏 금화살을 날렸다. 허공을 가른 금화살은 여지없이 이무기의 입을 관통해 목구멍을 파고들었다. 이무기의 입을 이무기의 입을 견딜 수 없는 고통에 한참을 몸부림치다가 검은 연기가 되어 소멸되고 말았다. 딸이 괜찮으십니까? 도망쳤던 종자가 어느새 오곤 곁으로 달려왔다. 그는 어디서 구했는지 약초를 한 움큼이나 가져와 오곤의 다친 어깨에 발라주었다. 이렇게 용맹한 나리인지 몰라뱉고 쇳내가 죽을 자를 졌습니다. 쇳내 앞으로 충성을 다해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하하 그러냐? 김오곤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에 올랐다. 흠흠 이래서 무심봉 어른이 내게 비단주머니를 주셨구나. 과연 내가 그들을 구한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나를 살린 것이냐? 하하하 헌간 김오곤은 호탕하게 웃음을 지은 후 임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갔다. 하하하